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한 마마보이 남편과 훨씬 더 그지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완전 분노 터져버린 그런 손이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 우리집으로 왔네. 뭐? 엄마 불쌍하다고? 야, 불쌍은 절에 있고 넌 이혼이야 이 새끼야. 원지, 시어머니가 가출을 우리집으로 했어요. 조금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고 개빡쳐가지고 글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버님이랑 대판 싸우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짐을 싸가지고 저희집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집앞에 도착을 한 뒤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오자마자 비밀번호 대라! 이래가지고 번호를 가르쳐줬다는군요. 아, 물론 그래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사람은. 당연히 가르쳐드려야겠죠. 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뒷일은 어쩌려고 그래? 어? 아니, 형님네도 있고 시누이네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집이야? 아, 이 그지같은 남편놈. 또 그 그지같은 마마보이 기질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벌써 15년을 넘게 데리고 살았는데 이 마마보이 기질은 어떻게 단 1도 변하지 않는지 사람 진짜 미치겠네요. 큰아들인 아주버님은 뭐 씨알도 안 먹힐 것이고 시누이도 마찬가지. 며느리인 우리들보다 더더욱 자기 엄마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로지 둘째인 저희 남편하고만 둘이 꿍꿍짝짝. 어? 꿍짝이 맞아요. 아, 이참에 이 자식도 그냥 짐 싸가지고 내보내야 할지 아니면 죽여버려야 할지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눈치없이 며느리집을 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하셨고요. 또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냐며 저한테 소리를 꽥꽥질러대는데 아니, 내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진짜 열 뻗쳐서 바로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남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랄 좀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 망할 남편놈은 야,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이러길래 야, 불쌍은 저래 있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소리쳤고요. 이 그지같은 사태, 당장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저희 남편만 유독 어머님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안 불쌍한데... 하나도 안 불쌍해!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드센 사람이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옛날에 공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어머님은 미용실을 엄청 오래 한 사람인데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뭐야, 영화에 등장하는 마담뚜?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요. 드레스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옷에 올린 머리까지 그런 반면 아버님은 조용조용하고 중우하셨고 말이죠. 솔직히 그때도 이게 뭐야 하고 느꼈지만 지금도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진짜 매치가 안됩니다. 매치가 그냥 시간이 이대로 영혼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남편놈은 이런 와중에도 지 엄마 불쌍하다며 톡으로 주절주절 그냥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제 폰을 확 부셔버리고 싶어요. 여하튼 오늘은 집에서 주무시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왔으니까 만약에 내일도 안 간다며 버틴다면 그냥 제가 친정으로 갈 생각이에요. 당분간이라도 말이죠.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싫은 거야. 미치겠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왜 참아요? 나는 그냥 친정으로 퇴근할 것 같은데요? 2번 아니, 가출을 하는데 왜 남의 집으로 가? 이게 무슨 가출이야? 놀러 온 거지. 어? 이건요, 그냥 부부싸움을 핑계로 자기 며느리 갈아 마시려고 하는 개수작이야. 그래! 저 남편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 나이 먹고 며느리 보기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싸우고 그러면서 또 며느리 있는 곳으로 간다고? 아니, 왜 가? 거길 뭐하러 가? 아니, 그리고 또 비번은 왜 아들한테 물어? 물어볼 거면 며느리한테 물어봐야지. 어? 저 시험에 자기 집에서는 지가 왕처럼 어? 살면은 며느리도 며느리 집에서 왕인 걸 왜 모르냐고. 아우, 정말 아우, 진짜 추하게 늙은 나쁜 늙은이네. 3번 근데 이 언니 말하는 건 뭔가 화끈하다. 맘에 들어요. 4번 아니, 내일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오늘 친정에 가요. 대댓글 맞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퇴근을 해야죠. 뭐하러 가요. 5번 불상은 절에 있다. 이야, 지리네. 끌 끌 끌 끌 6번 제목과 글에서 엄청난 빡침이 느껴진다. 이 분노는 진짜야. 음, 7번 불상은 절에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터졌어요. 쓴이는 지금 속이 속이의 말이 아닐텐데 웃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는 순간 진짜 불쌍하네. 음, 불쌍해. 8번 네, 제가 쓴이라면 그냥 그대로 친정에 갑니다. 사랑하는 둘이서 오붓하게 주말 잘 지내겠죠, 뭐. 대댓글 아니, 죄도 없는 쓴이가 친정에 왜 가요. 그냥 친정 부모님 다 데리고 님네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배로 더 불편하게 만들어줘야죠. 추가 추가합니다. 조금 전에 남편놈이 전화로 야, 나중에 집에서 우리 엄만 눈치 주지마. 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라더라?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잘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아니, 지 마누라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어져 걸레짝이 되는 건 안 보이고 자기 엄만 눈치 줄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 인간이.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 뭔가 좀 모자란 놈이랑 살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 나중에 지 늙어가지고 아프고 드러누워버리면 그 수발 드려줄 사람이 누군지 이런 정도로 구분 못하는 인간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아, 아니 이 인간이 오늘 진짜 점심을 잘못 처먹었나? 아, 그리고 어머님 가출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처음이면 제가 이러지도 않아요. 한 1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보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보름. 아, 그때 그냥 결판을 냈어야 했는데 미련하게 이렇게 참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보려고요.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봤자 결국 저 혼자만 손해고 피보고 이러다가 나중 되면 아예 들어앉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큰 마음 먹고 나쁜 며느리 한번 해볼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한테도 톡을 보냈어요. 잘들어라 인간아.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대면 그때는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네 엄마랑 둘이 살게 될 테니까 더 이상 날 자극하지마. 하,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뭐? 불쌍한 자기 엄마한테 눈치를 주지 말라고? 어머, 연병도 병이라고. 이 인간 오늘 확 조져버릴까요? 하, 진짜 개빡치네. 후기, 최종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이 분노는 진짜구먼. 조만간 이혼도 하겠다. 될랠랠랠랠랠 2번 아니, 쓴이 왜 참아요? 그냥 이참에 이혼을 해요. 저런 쓸모없는 인간이랑 왜 같이 삽니까? 쓴이 보니까 나이 많이 먹어도 40대 같은데 사람 인생 길어요. 특히 요즘에 나이 40대면 그냥 청춘입니다. 결혼도 안 한 미스가 천지인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 저런 건 빨리 버리고 오직 본인만을 위해 인생을 사세요. 아니, 저 아들은요. 그냥 불쌍한 자기 엄마한테 돌려주면 그만이고요. 이혼해도 절대로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아니, 되레. 어머, 이 좋은 걸 하루라도 더 빨리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겠죠. 한번 해봐요.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쓴이 인생 사세요. 3번,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어요. 원래는 신우니랑 살다가 하루는 신우니랑 크게 싸우고 우리 집에 왔는데 신랑이 우리 엄마 불쌍하니까 며칠만 쉬게 해주자. 이래가지고 그래라 했더니 이런 미친!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나가는 거야. 결국에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빌라에 2년째 들어가 살고 있는 중이야. 4번, 그래도 이렇게 고민 없이 친정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아이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겠죠? 피임 잘하세요. 혹시라도 아이 생기면 저 시모 내가 봐줄게! 이러면서 짐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합가할 인간입니다. 네. 5번, 추각을 보니까 딱히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뭐 잘하고 있네요. 그나저나 불쌍은 저래. 연병도 병이다. 정말 많이 배우고 가였으니 고마워요. 잠시 후 2부에서 찐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며칠 뒤, 즉 오늘 올라온 후기예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